저희는 30대 중반 부부입니다. 남편은 600 저는 400 정도 법니다.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은 아니지만 많이 검소하게 사셔서 용돈은 일절 안 받으시고 오히려 만날 때마다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고 고기나 과일도 보내주세요. 반면 시댁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매달 100씩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집안 행사에도 남편 혼자 다 내고 있어요. 그러다 결혼 후에 저랑 상의해서 시부모님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각종 행사 때 혼자 냈던 돈을 시누랑 7대 3 정도로 내고 있어요. 이때도 야박하다 너네 버는 돈이 얼만데 라며 싸웠지만 저희가 계속 돈 없다 차도 바꿔야 된다 집도 없다 얘기해서 그렇게 줄였어요. 남편이 결혼 전부터 끌던 20년 된 중고차가 있거든요. 차를 바꿔야지 했는데 미루다가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알아보게 됐고 아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약 7천 정도 되는 외제차를 샀어요. 이걸 알게 된 시누가 돈 없다더니 차는 비싼 거 샀다며 남편 보고 결혼하더니 변했다. 가족은 안 챙기면서 차 살 돈은 있냐고 했고 이걸 시부모님께도 전달했는지 시부모님이 저희 형편에도 안 맞는 차를 무리하게 구매했다며 뭐라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무리하게 차를 산 건가요? 저희도 평소 아끼고 아끼다가 좋은 차 한 번 찌른 건데요.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차를 구매한 건가요?